우와! 장군이가 학교 대표로 드론 대회에 나간대! 오늘도 열심히 연습 연습! 근데 혼자 연습하니까 재미가 없다네? 좋아, 카봇! 우리가 장군이를 도와주자! 카봇의 친구, 메타팔쿤이 간다! 으악! 도와주려던 게 자꾸 일이 꼬이네! 이래서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? 헬로 카봇 다음 이야기! 드론 대회에서 생긴 일! 다음 화도 다 같이! 헬로 카봇! 다음 화도 다 같이! 만나요! 먹방으로 오면 덜 at 맥 did